1. 목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준식 목사 할렐루야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준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은 죄인이 의인되는 기쁨의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노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트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 아담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 노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이란 것은 넘치게 받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었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은 두 번째 내용 보면은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죠 그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노마서 5장 18절 내용이잖아요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복음을 풀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들춰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끝나고 옛사람이 그 목숨이 끝나고 부활하신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노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A4 용지 한 장을 나눠주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주제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하면 아마 각가지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기 믿음대로 아마 말해낼 거예요 뭐 기적이 행했다 표적이 나타났다 뭐 여러가지 등등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큰 대주제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정확하게 노마서 4장 3절에 아브라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 말씀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 말씀으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할 때 아브라미 요호와를 믿은 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잖아요 요호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로 말며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다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가 끝났습니다 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곧 여러분과 제가 의롬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더 메시지 임준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un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none of the way don Fent space 그래